네 오늘은 이제 BTS의 그런 이야기 인데요 사회적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뷰의 생일이 12월 30일 인데요 대개 팬들 입장에서는 스타들의 생일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죠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전세계 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일임을 알리는 홍보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중국의 36개 지역에서 동시에 광고를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일임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생일 광고 이벤트는 통상적으로 팬들이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팬들의 그런 활동들이 좀 변화된 것은 바로 사회적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 참여를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부활동이죠 그래서 뷰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팬들도 기부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뷰의 본명인 김태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비영리단체죠 오퍼레이션 스마일에 기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단체는 세계 9순국 계열 그러니까 입술 갈라짐 현상을 이렇게 수술을 통해 가지고 낫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인데 22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이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미소를 선물했던 단체 있죠 이 단체에 기부활동을 하죠 또 홈리스 자립을 돕는 매거진 빅이슈 코리아 광고를 통해서 선행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또 홈리스 출신의 판매원에게 오프라인 판매대금의 일부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 수익 일부는 여성 홈리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팬들은 북극권 포함해서 6종의 동물을 입양하고 세계 자연기금, WWF와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의 생일이 단순히 팬들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냥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례들을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나눔의 선행을 함께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팬들이 단순히 스타만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열성적인 차원에서만 생일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생일에 맞춰서 스타들의 이름으로 시민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의 좋은 뜻을 하는데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수 같은 경우는 국내에만 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단체에다 기부를 하면서 단지 국내에만 한정돼서 기부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같이 사회적 기부활동들을 하고 그 혜택도 세계인들이 나누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팬들이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세계의 각 나라에 퍼져 있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그룹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중심에 두고 세계 팬들이 한 스타의 생일에 맞춰가지고 홍보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도 전 세계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좋은 긍정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립주라고 해서 각 민족이라든지 각 나라만 이렇게 잘 살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도 블랙 시대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고 트럼프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말 추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BTS의 아미 팬들을 보게 되면 거꾸로 세계화 시대의 공공의 이익으로 사회적 선행과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30일에 생일 광고 이벤트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동물보호라든지 아니면 불안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는데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와 신세계화에 맞게 공동체적으로 팬활동을 하고 있는 정말 이타적인 관점에서의 팬활동 문화가 우리 전 지구적으로 국가와 나라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